드러쥐리 드러쥐리가 들어가면 드래골롬 하필의 의미라서 무거운 옷을 끄니까 고된 일, 힘든 드러쥐리 더스티는 먼지죠 그래서 먼지투성인 더스티 임배르스 이 의미 뭐뭐하게 만들다 벌가 막대죠 그래서 막대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막아버리니까 당황하게 하다 난처하게 하다 클로드는 클로즈 닫다 EX가 아웃이죠 바깥을 닫아버리니까 제외하다 배제하다 프러스트는 브레이크 부수다예요 희망을 부숴버리면서 좌절시키다 방해하다 표럿는 푸러 붓다라는 의미인데 부어서 쏟아지기 쉬운 거죠 그러면 헛되고 소용없네 futile greed greed는 hungry의 의미라서 배고픔에 생기는 식탐, 탐욕 greed haste haste는 hurry로 보면 돼요 그래서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성급함 haste hazard hazard는 그 자체가 위험이란 어원이 있죠 잘 안 외워지면 haze가 들어가니까 haze는 안개죠 그래서 안개 때문에 위험한 hazard initially i-n은 안으로 it가 가다니까 안으로 처음 들어가니까 처음에 initially insult salt는 뛰어오르다 leap의 의미거든요 i-n이 안의 의미니까 내 마음이 뛰어올라 요동치게 만드니까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모욕 insult insurmountable surmount가 극복하다 라는 의미에요 오르다 오르는데 sur 그 위로 올라서 극복하니까 근데 i-n이 부정이죠 그래서 극복할 수 없는 insurmountable lack la가 들어가서 late 늦은 걸로 보니까 자꾸 늦으니까 뭔가 부족하죠 결핍 lack mindless mind 마음이 alias에서 없다죠 그래서 마음이 없으니까 분별 없이 어리석해 mindless misguided 가이드가 잘 이끌다 라는 의미인데 miss가 잘못 이라는 의미가 잘못 이끄니까 오도된 misguided misleading 마찬가지에 lead도 이끌다 잘못 이끄는 거죠 그래서 잘못 이끌어진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misleading monoton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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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stacle obi가 반대 sta가 stand 의미죠 반대로 서 있으니까 장애 장애물 obstacle ominous ominous 미래를 보여주는 불길한 징조의 물건이나 사건이란 어원이 있어요 그래서 나쁜 징조의 ominous outmoded 모두가 양치기고 out은 떨어지는 것이니까 유행에 뒤떨어진 구식의 outmoded pessimist pessimist 최악이란 의미에요 ist는 사람일까 최악이 될 거라 말하는 비관주의자 pessimist pitfall pitfall pit and picture 밀어내다라는 의미에요 fall이 떨어지니까 밀어서 떨어지게 하는 함정이 위험한 pitfall pr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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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ud가 들어갔어요 price 가치로 봐서 내 가치가 높아서 자랑스러운 어만한 proud rather rather 랩이 들어가면 ready로 보고 준비하는 동하는 생기는 감정이 오히려 약간 꽤 rather refrain R, E가 반대인 frame인 strain. 당기다, 묶다 라는 의미니까 반대로 당기니까 삼가다, 자제하다. 그레스가 go, 가다라는 의미고 R, E가 반대니까 반대로 가니까 퇴보하다. R, O, T가 들어가면 갉아먹는 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갉아먹으니까 섞고 부패하다. R, U, D가 들어가면 row, 날것이란 의미인데 날것 그대로의 성격이기 때문에 무례한 버릇없는. S, A, B, O, T가 들어가면 나무 신발이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 신발을 신고 다니면 시끄러운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고의로 방해하라. Sabotage, Savage Savage는 Survive in 우즈라 그래서 나무, 숲속에서 살아남다 라는 의미인데 그 숲에서 생겨날 정도니까 사납고 야만적인. S, A, B, O, T가 들어가면 나무 신발이란 의미가 있어요. S, A, B, O, T가 들어가면 나무 신발이란 의미가 있어요. S, A, B, O, T가 들어가면 나무 신발이란 의미가 있어요. S, A, B, O, T가 들어가면 나무 신발이란 의미가 있어요. S, A, B, O, T가 들어가면 나무 신발이란 의미가 있어요.